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한국 2. 미얀마 3. 동티모르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의사 2. 목수 3. 학생 4. 주부 5번. 1. 회사원 2. 소방관 3. 요리사 4. 기술자 6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방글라데시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 사람입니까? 3.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기술자 2. 요리사 3. 경찰관 4. 회사원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2번 시장 3번 3번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7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방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게 뭐예요? 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9시 2번 11시 30분 3번 오후 4시 15분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지금 뭐예요? 5번 5번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3시 20분입니다.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지금 뭐예요? 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4명 2번 5명 3번 22살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가족이 몇 명이에요? 5번 5번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 9과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20살이에요.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동생이 몇 명이에요? 1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월 12일 1번 2번 4월 10일 3번 12월 25일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언제 한국에 왔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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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5번 5번 10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5번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1일이에요. 5번 5번 2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1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박 2번 2번 3번 라면 2개 4에서 5번 4에서 5번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4번 이 사과 얼마예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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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릴까요? 10일과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장갑 3켤레 주세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뭐 드릴까요? 1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앞 2번 왼쪽 2번 3번 들어가세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있어요. 5번 5번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옆에 있어요. 5번 2.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커피숍은 어디에 있어요? 서점과 백화점 사이에 있어요. 1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화 2번 시청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4번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 좋아요. 거기에서 만나요. 5번 내일 7시에 만날까요? 7시는 좀 힘들어요. 8시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8시에 만나요. 13과 1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의자가 불편해요. 의자가 불편해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디에서 만날까요? 1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기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1. 짜요 2. 써요 3. 달아요 4. 매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십사과 십사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짜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미영 씨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미영 씨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불고기를 안 좋아해요. 삼계탕을 좋아해요. 건우 씨는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여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1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가을 가을 2번 추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하지만 눈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4번 지금 비가 와요? 아니요. 안 와요. 날씨가 아주 맑아요. 5번 수미 씨는 무슨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 봄을 좋아해요. 15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맑아요. 5번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부산은 지금 날씨가 좋아요? 아니요. 안 좋아요. 바람이 불고 추워요. 부산은 날씨가 어때요? 1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독서 2 낚시 3 여행 4 등산 2번 1 축구 2 농구 3 야구 4 수영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취미가 뭐예요? 4번 주로 언제 낚시를 해요? 5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16과 1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요리를 배워요. 2. 컴퓨터를 배워요. 3. 태권도를 배워요. 4. 한국어를 배워요. 5번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건우씨, 요즘도 바빠요? 어제까지 일이 많아서 좀 바빴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기타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주말에 휴게실에서 만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1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산 2. 동굴 3. 바다 4. 민속촌 2번 제주도에 가봤어요? 4번 설악산이 어땠어요? 5번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7과 1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동굴입니다. 2. 온천입니다. 3. 폭포입니다. 4. 호수입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갈 거예요. 숙소를 예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여자는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1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교통 2. 버스 3. 시청 4. 택시 2번 2번 지하철 2. 비행기 3. 기차역 4. 정류장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시청에 어떻게 가요? 4번 주말에 보통 뭐 해요? 5번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번 18과 1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집에 갈 때 버스를 타요? 아니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가요.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19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은?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문자 2. 전화 3. 검색 4. 채팅 2번 1. 블로그 2. 아이디 3. 로그인 4. 인터넷 2. 3. 3에서 5번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여보세요? 거기 도서관이죠? 4번 5번 실례지만 누구세요? 5번 5번 오늘 날씨가 어때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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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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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디에 전화를 걸었어요? 3.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수업은 어떻게 신청해요? 2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4번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 주세요. 20과 1.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밥솥입니다. 2. 냄비입니다. 3. 빗자루입니다. 4. 휴지통입니다. 2.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옷을 개고 있어요. 2. 옷을 다리고 있어요. 3. 빨래를 널고 있어요. 4.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요.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어떻게 오셨어요? 2번 제가 선물을 준비할까요? 3번 민수 씨, 투안 씨 집들이에 갈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네, 두 시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21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집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2. 이번 주말에 과장님 댁 집들이에 미영 씨도 가요? 22과 22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극장 안에서는 5. 물은 마실 수 있지만 6.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6. 그리고 공연 중에는 7. 사진 촬영 금지니까 7.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7.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여기에 주차해도 돼요? 2. 지금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23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할아버지는 지금 뭐 하세요? 방에서 주무세요. 2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사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5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3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수미 씨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2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투안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2번 모니카 씨, 저녁에 같이 학원에 다닐래요? 3번 개강이 언제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보세요?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 24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내일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2 흐엉 씨,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요? 2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3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스님입니다. 2. 신부님입니다. 3.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2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픕니까? 1. 팔이 아픕니다. 2. 이가 아픕니다. 3. 머리가 아픕니다. 4. 다리가 아픕니다. 2번 2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1. 토를 합니다. 2. 콧물이 납니다. 3. 기침을 합니다. 4. 설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다쳤습니까? 1. 손을 대었습니다. 2. 손을 베었습니다. 3. 발목을 삐었습니다. 4.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 약을 드릴게요. 밥을 먹은 후에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26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건우 씨, 왜 배탈이 났어요? 1. 이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2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2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 회식 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파요. 수루 씨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약을 사서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네요. 오늘은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왜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까? 28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통장입니다. 2 창구입니다. 3 신용카드입니다. 4 현금 인출기입니다. 2번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 환전할 수 있습니다. 2 약을 살 수 있습니다. 3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4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집을 청소합니다. 2 식당에서 돈을 냅니다. 3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4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디 가세요?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동네 은행은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요. 이십팔과 일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왔어요. 그러시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신청서를 쓰시고 서명해 주세요. 여자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이십구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2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편지를 씁니다. 2 무게를 잽니다. 3 돈을 찾습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 있어요. 4번 모니카 씨 계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5번 베트남으로 엽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 우편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럼 국제특급으로 할게요. 국제특급은 4일 정도 걸리고 일반은 7일 이상 걸려요. 그럼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내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를 써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30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에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2번 거기에서 어떤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요? 3번 무료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30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신청서는 어디에 있어요? 2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에서 컴퓨터 교육도 해요? 1 64 5 5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